뭐 새로운 마을이야? 오? 새로운 마을이네? 아아 마을간 이동이에요 헉 그렇구나 음 아 재밌다 아 치아의 보석이라는 예쁜 돌 치아의 보석을 팔아넘기고 틀 생각이었어 그런 놈 밑에서 일하면 죽을때까지 혹사당할테니까 그치만 난 그 보석을 내가 가져서 팔아야겠어 어디 있죠?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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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생겼냐? 그치? 좋은거 팔면 안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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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하세요 제발 안돼요 안돼요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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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우와 투구 오 얘들아 안돼 검정색이라니 안돼 안 돼 이건 왜 방통한데 아 이 게임은 미워할 수가 없는데 자 지금부터 메인 퀘스트고 지랄이고 저는 돈을 벌기 위한 모험을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목적지를 확실하게 깨달았네요 메인? 족가 게임 하다 접는 한이 있어도 돈 벌다 뒤질 거야 관 보내도 돈 벌다가 관 보낼 거야 돈 벌자 미쳤잖아요 아 빠른 이동을 여기다가 활성화 해두자고 그것도 괜찮은 생각이네요 이 마을 딱 적당하고 좋네요 쥐가 있네 로제 아! 만물한테 납치가 당했다고? 제가 돈 좀 주시면은 네 물론이죠 사장님 돈 좀 주시면 제가 바로 살려드립니다 안 주시면 뭐 죽어야지 퀘스트가 여기로 뜨는데요 음 퀘스트가 여기로 뜨는데요 노랗게 뜨는 데가 여기네 베르누웨트에서 옛몇의 싸움에서 지난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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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일이 지난번에 말할 수 있을까 저에게 말할 수 있을까 저에게 말할 수 있을까 저에게 말할 수 있을까 나쁜 로제 앤이 제 방법을 많이 보내드렸는데 아직은 오 로제 저에게 말할 수 있을까 저에게 말할 수 있을까 여기가 나만 오비를 기다렸니 얘들아 얘들아 아니 얘들아 아니 부담스럽네 여기 이 정도로 로제 행적 어딨는지 알고있으면 좀 찾으러 가라 니들이 나쁜새끼들아 거의 다 알고있는거 같구만 ㅅㅂ 서로 이 악물고 모른척하는거 아니냐고 뭐고 머니 어딨는지 알면서 아니 성벽을 넘어가는게 중요한게 아니라 나 이거 빠른이동찍고 빨리 마을 떠날거야 좀 이따 밤 되면 나 골치 아파 진짜 저기요 뭐야 이게 집 빈다 우리꺼 하자 오케이 사장님 지금 받은 퀘스트 옆에 모르시게 있으면 시간제한이라고요? 어머 응 확인 로제 1 2 2 2 1 뭐야 네가 너의 삶을 지키지 않는다 그리고 저의 남편을 지키지 않는다 방해하지 마, 이 시X들아 야, 야, 체력, 체력 야 야 체력 체력 발 발 발 발 발 가야돼 로제 찜닭대 안돼 안돼 저 날개는 크기 사이즈는 심상치 않은 날개 사이즈가 심상치 않았는데 뭐야 로제야 로제야 여깄니 뭐야 로제 어디갔어 제가 체력을 열어줍니다 로제야? 네 혹시 여깄니? 로제야? 로, 로제야 저기 왜 불이 나고 있지? 저기다 늑대 로제야 여기 아니야? 여기 아닌가봐 여기 아닌가봐 늑대 새끼들이 있는거 보면 맞는거 같기도 하구요 여기 왠 둥지가 어 어 와우 황금, 황금 똥 아맞다 나 이런거 구경할때가 아니지 아아 로제 안돼 어디갔어 아 조졌네 이거 퀘스트 내용이 그냥 주민들한테 힌트를 얻어서 로제를 구해주세요 그냥 이게 끝이야 환장하겄다 아 아니 근데 지금 이게 뭔가 뿌려져 있잖아 이게 뭔가 해서 이거 지금 따라가고 있긴 하거든 계속 파란게 뭔가 바닥에 찌그러져 있어갖고 무섭지 무섭지 고블린아 무섭지 무섭지 파란꽃 탕후로 여기 아니다 파이터로 25렙까지 키웠는데 이정도 안돼요? 그 아니다 30렙 부터 괜찮아지실걸요? 육대도 뭔가 슬슬 나오는거 같고 풍덩이 빛나는 꽃 찾아보라고? 아냐아냐 잘 온거 같애 여기 맞는거 같애 잘 왔어 굿이야 굿 잘 왔어 아 저기있네 안녕 내가 왔으니 안심하라고 로제군 안녕 어떻게 되었나요? 어떻게 되었나요? 어떻게 되었나요? 기억나요 그 월흑이 어떻게 되었나요? 내가 죽였어요 아니요? 내가... 어떻게 되었나요? 아버지가... 이거... 당신과 똑같이... 카자 집에 아이씨 왜에 위험해 임마 제로 케라 얘들아 애는 살렸으니까 이제 애 죽기 전에만 살리면 되는거 아니오 시간 계속 가냐고 어 아니 끝났어 데리고 여행 다녀버리자고 하하하하 하하하하 방법이네요 야 꼬마인 어디갔냐 아, 요새끼 못내려오나보다 요거 너 안되는데, 일로와 안되, 넌 잘 따라와라잉 죽은줄 알았잖아, 놀래라 따라와 뭐, 보상으로 뭘 줄지는 모르겠다마는 그래도 이렇게 고생시켰으면은 뭐 좀 주겠죠 아, 나 방어구 산거 너무 아까운데요 하 검정색 방어구가 나올줄이야 기억에서 지우기에는 좀 큰데 제대로 된 값을 쳐주지 않으면 난 난 내 보석함에다가 다 모을거야, 뼈가루 몰라 그게 내 보석이야 제대로 된거 제대로 된거 안주기만 해 뭐 있어? 진짜 밤에 빛 엄청 이쁘게 나네요 이거 케라, 얘들아 좀 그래 체집해야지 얘네가 좀 알아서 체집을 빠릿빠릿하게 하는게 너무 좋긴 하네 이건 또 오케이 좋았죠? 꼭 필요한겁니다 꼭 필요한겁니다 저에겐 저에겐 아니 근데 아까 그림자 그리핀 날아가는거 개멋있지 않았냐 하늘에 와 진짜 그런게 난 좀 감동 포인트인데 이 그런 느낌이 진짜 제대로였던게 옛날에 그 스카이림 하면은 용지나갈때 알지 하늘에서 그 느낌 좋았는데요 야 로제 배달왔다 얘였나? 뭐라 로제? 안녕 어른들 奇다는 당황하군 너는 살아있고 어른들 너는 내가 나 아 하얗 미안해 그리고 넌 감사 인사는 됐고 어른들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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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이 정도면 감사합니다 굉장히 만족스러운데요 만천 원이라니요 로제야 여행이 나쁜 건 아니 뭐야 이렇게 병신인가 보석을 갖다 달라는 친구가 둘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귀한 거길래 둘이나 그걸 만천원 받았습니다 2만9천원 됐네요 와아 저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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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대체 여기 텔레포트 비석 얻다갔다 놓은거야? 아니 그 큰 마을보다 어떻게 여기가 더 안보이냐 아냐아냐 여기 있을걸? 여기도 나름... 껀데 안보이네 아무리 봐도 헨리 같다고요? 내가 하는 짓이 그래서 그래 아 어떡하지 아... 특히... 아... 아... 이... 대검 아... 얘들아 근데 기본 빡딜이 야 빡딜이 돌았다 아... 아... 400인데?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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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쁘다 아 지휘관의 망토가 진짜 개선 넘네 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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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최대 스태미너가 증가한다고? 나 지금 스태미너 딸리는데 두 개 사서 양쪽에 낄까? 기다려봐 일단 이거 좀 찾아야 될 것 같아 이거 찍고서는 뭐 놀러 가든가 해야지 이거 빠른 이동 귀찮아 가지고 안 돼 이거 어디다 숨겨놓은 거야 진짜로 말 마다 실종된 애들 찾아 주자구요 너무 자주 그러면 오해 받을 것 같은데 네? 다섯개만 있으면 압도의 반지인데 아까 찾은거 아니었냐고요? 아니요? 못찾았습니다 음... 아 게임할 시간 없어 빨리 나오라고 이거 찾는데 시간 쓰는게 너무 아깝다 그러게 눈에 띄는데 아까 있었거든요? 대도시에서는 제가 바로 찾았단 말이에요 선생님! 바탈라에 도착하시나요? 이곳에 도착하시나요? 못들어가게 하네 이 길이 여기 있구나 아! 좋은 찾기 어디에 숨겨놓은거야? 아까 회오리처럼 그림 그려져있고 로제 찾기 전이라고? 엥? 이거 얘기하시는거에요? 이거 얘기하시는거에요? 이거는 아... 이거는 림스톤인데? 저거 말고 뭐 이상한 보라색깔 다른게 있어요 아... 저거 아냐 저거 말고 그냥 보라색깔 돌멩이 같은게 하나 있어 아... 씨... 저 관문 너머에 있는거 아니냐 그럴수도 있긴해요 모르죠 뭐 아... 없나봐 이 마을엔 없는거 같애 야 여기 천원이네? 아... 여태까지 나 비싼데서 잡구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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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라서 물가가 비싼거였다니 도시라서 물가가 비싼거였다니 너무 충격적이다 아... 음... 그러면은... 한숨 자고 불 켜진 상태에서 한번만 찾아봅시다 아... 이거 찾고 마무리 해야겠네 그럼 아쉬운데 이걸 왜 숨겨놓는거야 이걸 왜 숨겨놓는거야 저긴 뭐야? 잠깐만 저게 뭐지? 동굴인줄 알았는데 그냥 벽이었나봐요 벽이었나봐요 좀 헷갈리게만... 저... 와... 이렇게 열받게 하려고 일부러 이렇게 만들었나? 아... 목소리 바뀌는거 무슨일이야? 오우... 입국하려고 하시나요? 뭐 이 빚을 하더니 목소리 정색을 해버리네 잘 모르겠네요 상자가 있긴 하네요 상자가 있긴 하네요 상자가 있긴 하네요 무려 3개? 무려 3개? 상자 상자가 있긴 하네요 제가 필요한 정책들이 필요하지 못했어요 요 같은 상황에 고민하려고요 상자는 지원을 보관하거든요 상자 수준에서 공격하는 경우에 뭔가 관련이 있는 폰을 자꾸 고용하라는거 보니까 상자 수준으로 생긴 하네요 상자 수준으로 남은 선에 상자 수준으로 생út는 상자 수준이 없지 상자 수준으로... 상자 수준으로 생기를 distant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다 야 없나 보네요 저것도 지금은 모르겠다 무기를 살까? 2만원인데 오늘 맘을 못 잡는다고? 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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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만원 2만원 2만원 3만원 2만원 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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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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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보다 너무 시시해가지고 좀 큰 기대는 안하는게 낫지 않을까요? 슬슬 아처를 또 밀어주시네 이분들 불만이 또 쌓이나 봅니다 파티에 아니 나 근데 언제부턴가 좀 낙댐 덜 받는거 같지 않냐? 아 들어가고 싶다 아 아 할 수 있어? 날아가 날아가 공중부양 공중부양 좀 공중부양 좀 제가 공중부양 시켜드릴게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미스 그냥 이 스킬 자체를 그냥 이걸로 가지고 가야될거 같애 아 뭐지? 뭐지?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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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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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 굿 역시 갓 게임이군 이 게임 한 8만원에서 10만원 사이일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제 어? 이걸 못넘어가? 어? 이게 안될 리가 없는데 어? 어? 날 밟아 됐다 그렇지 그렇지 잘했어 잘했다 잘했다 이거 뭐야 잘가요 잘가요 야 여긴 또 다른 형식의 그거네 그거네 던전이네 아 어? 강철조각이다 굿 아 반지구나 현명의 반지 마법공격력 증가 미쳤고요 마공증 마공증 혁명이라뇨 아닙니다 아 아 아 저 대검을 안하려고 했는데 아 이게 건방이 너무 똥찌꺼기라서 나도 가고싶다 나도 가고싶다 나도 가고싶다 아 건방 무기도 샀어요? 아니 건방 근데 흐흐흫 솔직히 내가 좋다고는 말 못할 것 같고 그냥 뭐 잘 쓰면 쓸만하게 다 아 뭐 고정도까지는 제가 좋다고는 절대 예 그건 좀 양아치고요 좋다고하면 보셨다시피 네 좋은건 아닙니다 저 친구 잡고싶은데 계열받게 하네요 오나? 오나? 와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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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플로리스 가드 계속 얘기하시는데 그 스킬 다 씹어먹을만큼 다른 스킬이 다 좋습니다 네 온다? 온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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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퀘스트를 안내해준다? 들어와 들어와 퀘스트 안내네 오오오옹 오오 퀘스트 장소 안내 좋은데요? The road ahead is long, Master. What are ferris stones for? If not times such as these? Right, you are. Yon statue makes for a fine landmark. I can foresee no reason not to go see it up close. 야, 퀘스트 위치 딱 뛰어가주는 애도 있고 좋다 오, 가긴 가는데 나 딴짓하는거 좋아해가지고 바로는 안갈거에요 어, 얘도 우선 퀘스트네 아, 나한테 왜 이렇게 다 좀 어필을 하지? 이 친구들 여기, 마스터 내가 잊어버렸어? 아, 저 맛있을거 같긴 한데 여기서부터는 또 안가본길이네요 좋습니다 이런거 좋아요 딴길로 좀 세겠습니다 여기 위에 뭐가 있네요 안녕 앗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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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가고 다음 방금 그리핀이 여기 계셨던 걸로 제가 살짝 본 것 같은데요 아 스토리 넣지 마세요 선량한 오호건 없습니다 크아 어떤데 여기 위에가 뭐가 있는 것 같은데 확인해 봐야겠어 여기가 수상해 헉 그리핀 둥지 미쳤다 2,800원 천라의 비석이다 헉 헐 퀘 퀘스트 깨진거 아니야? 천라의 비석 아까 걔네가 찾던게 이거 아니에요? 퀘스트 깨진거 퀘스트 깨진거 귀로의 추석은 이제 빠른 이동하는 와우 와우 그리핀이 내가 저 오호거랑 싸우는데 어딘가에 쾅 하면서 내리는 소리가 났거든요 내가 보니까 여기 핑만 찍어놓으면 얘 계속 템 리필해 올 것 같은데? 얘 계속 템 리필해 올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이거 귀로의 초석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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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또 누군가 다른 애가 채우겠지 그 자리를 일어나라 아이 새끼 스테미너가 살벌하다 스테미너를 좀 뭘 해야겠어